이야, 이 butter me 안녕하세요. 마마무 입니다. 자, 저희가 다시 돌아왔어요. 자, 이제 우리 노래들 집중 집중!! 자, 나쁜 뉴스가 있습니다. 마마무가 예능쇼에 호스트로 발탁이 됐어요 자 이제 우리 슈타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바로 게임으로 들어가 볼 건데 바로 몸으로 말해요 바디초 오케이 맞네 언니랑 나랑하면 못 맞춰 진짜 우리 블랙홀이 진짜 자신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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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이길 것 같다 이제 저번에 팀 안했던 우리 취사라인 오케이 취사라인 자 이렇게 가볼게요 무슨 라인이에요? 리막라인 뭐라고? 자 그럼 누가 먼저 할지 우리가 먼저 할지 취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너무 침투했어 너무 침투했어? 내가 왜? 너무 맞춘 것 같아 응 귀를 그냥 꽁꽁 싸면 해야 돼 귀이도 귀를 안 싸지 못 물은 말인데 아 못 물은 말인데 아 못 물은 말인데 정신차요! 알았어 안 돼 안 돼 그런 키 안 돼요 저 그런 키 안 돼 너무 습하요 자 시 샷 문별 아구찜 말 안 돼요 말 안 돼요 말 안 돼요 칠리 개구기 문별 만탱 문사 너 문 별 이 문다구 아 자꾸 입 안 돼요 몸 몸 심한 데 암기 보이지 마세요 닭추 닭추 안경 실험검사 궁예 암기 자꾸 보여요 할머니 개입이야 이거 당구! 당구같이 스페어 자 우리 취사가 7문제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7대로 당뇨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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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두번째 이제는 별이가 맞추는 아 잠깐만 잠깐만 두 분 안 댔겠습니다 두 분 앞니 좀 주의해주세요 앞니 좀 안 그럴 수가 없잖아요 앞니 좀 다 드릴게요 앞니는 원래 키워나가지고 자 준비 시 시작 아 저빈씨 앞니 좀 패스 뭐해도 패스 고양이 꼬모 잘한다 머리 취사사이 쌀알 화났어 아니 아니 꿀꿀 욕심재리 도둑 아이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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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서 앙니 앙니좀 부탁드릴게요 앙니 준비했어 넌 아이콜 아이콜 꿩알방구 짜발총 방구 베르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 무기력 무기력 예스 시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쿠쿠 자 저희 갈게요 리막 라인 저희 구호한테 너무 가까워 저희 구호가 있어서 시작 리막이 완료되었습니다 아이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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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리막 라인 가볼게요 시작 똥 방구 치즈 변비 비닐 아이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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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이 순간 솔라감사 아이콜 아이콜 가오다시 언니가 설명을 진짜 못한다 아이콜 아니 나 지금 얘가 누군지는 몰라 아이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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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말려주려고 하고 있어 아이콜 아이콜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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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아닌가 패스 패스 아 어렵다 패스 어려워 봐봐 아 봐봐 왜이렇게 어려워 이거 해줄게 몰라? 몰라 이거. 해요. 봐봐. 와 어려워. 나 왜 이렇게 아파. 아니 근데 이게 너무. 말로 해. 잘해. 영자 언니. 언니. 김영자 언니. 영자네. 솔라 안녕. 심장. 썩. 끝났어. 두 개 맞췄다. 와 다 어려워. 근데 오히려 오른킬을 맞출 줄 몰랐어. 이건 좀 해면 잘해. 어 그치? 아까 언니 이게 뭐. 레디. 고. 혜진이. 치명. 미쳐. 아. 치명 미쳐. 나. 너. 너. 이거 문제가 어렵지 않아. 그냥 무궁화 치우는 거야. 치. 아. 아 잠깐만 뭐였지? 치명. 어헤디. 이거 안 돼요. 치명. 병. 뭐 치명. 치명. 안 치명. 아. 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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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어려워. 달리기. 열심히. 힘. 죽어. 열심히 해 나 죽어. 마락. 악마. 괴물. 어려워. 어려워. 화사, 잔다, 애기, 화기, 혜기 아니, 질투 말고 다른 설명 너, 넣으면 잔다 곱창 너, 비빗 나 혼자 간다! 곱창 안 돼, 맘맘맘맘맘루 뭐야? 주먹 딱! 혹시 장안동 둘을 죽어버린다고요? 언니 진짜 잘 맞췄다 근데 언니 진짜 잘 맞췄다 어, 그치? 언니는 설명을 너무 못하고 아, 그니까 아 그러면 축하드립니다! 자, 신선아이 성공! 신선아이 완료되었습니다 아, 너무, 너무 너무 이제 두 번째 게임 나 지쳤나봐요 자, 두 번째 게임은요 바로 저희가 저거 추석 때 우리 그때 진행을 했던 고요 속의 외침 이거를 이제 우리 무무분들이 정말 정말 좋아해 주셨어요 진짜 너무 놀랐습니다 네 근데 진짜 우리가 봐도 너무 웃겼어요 그랬어요? 다시 한 번 그 텐션을 이어 모으보자 고요 속의 외침 고요 속의 외침 아까 너부터 패스 고요 속의 외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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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시작을 해볼게요 이번 또 다른 라인 오케이 오, 수나 앤 핀 앤 분별 앤 박사 오케이 오케이 우리는 엔젤 이 조합이라야 우리가 게임을 진행이 돼 용산열제 같은 팀 네 아, 우리 같은 팀 하면은 진행이 안 돼요 큰일 나요 큰일 나 진행이 안 돼요 진행이 안 돼요 자 우리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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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랩라잉 오, 랩라잉 자, 랩라잉 준비했어요 아, 요즘 안 돼요 뭐 하시는 거예요? 가슴을 왜 이렇게 냅니다 우리는 랩라잉 어떻게 해요? 앉으세요 너무 웃겼죠 자, 준비 뭐 하시는 거예요? 아, 너무 준비했는데? 아, 너무 준비했는데?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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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feel i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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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용히 좀 해주세요 조용히 좀 해주세요 우리는 랩라잉 자, 가겠습니다 랩라잉 갈게요 랩라잉 자, 준비 랩라잉 랩라잉 시작 아무찜 아구찜 어, 잠깐만 눈 아구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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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퀵이 아구찜 잠깐만 잠깐만, 타임 잠시만 자, 준비 준비 시작! 아니 입모양으로 하는 거야. 입이... 어? 아니... 어? 됐어요. 내 랩네임! 어? 아! 백홀제? 맞았어. 어떻게 알아? 얘 들리나봐. 언니랑 휘인이랑. 언니랑 윈이랑. 어? 얘 들려! 얘 들려! 통화했잖아. 통화했어요. 안녕하세요. 별이에요. 당첨되셨어요 하는 거. 어? 하하하하하하하하 돼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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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막 이거 했던 거! 공돈이? 어! 한 점! 축제! 어? 축제! 축제! 어. 입 나오겠다, 입 나오겠어. 우이제? 됐죠? 말로 해야 되나? 윙크 왜 해요, 저거? 말로 해야 돼요. 인기금치. 야야야! 어! 안무 안 돼요! I don't like it. 멍청이. 우와. 하하하하하하 어! 만족을 하라고! 진짜 얘. 바다의 우유! 다음 우아! 우유! 다음 우아! 그거 조개인데! 언니가 싫어하는 거! 싫어한게! 라름! 끝났습니다. 자 여러분! 총! 진짜 안 들려. 3문제 맞추셨어요. 네 이제 뭐고요. 자, 공발 부탁드릴게요. 구를 어떻게 맞춰? 진짜. 굴이었어? 이거 굴이었어. 잘한다. 누구를 어묵을 끼니가 싫어하는 거야. 자, 다시 끼시고. 몰라. 자, 여러분 다시 끼시고. 와, 이거 진짜 이 노래로 다 해야 돼. 그거 뭐야, 태어나? 뭐야? 안 들려. 그거 뭐야, 태어나? 마이 웨이. 잘 할 수 있지? 자, shut up or let me go. 이거 그만 좀 가만 좀 있어봐라. 아, 왜? 자, 준비. 우리가 저번에 먹었던 거. 창조림 버터빗빵. 과일, 과일. 과일을 먹었어? 여름에, 여름에 먹는 거. 수박. 수박 주스. 뭐라고? 만들어서 먹었잖아. 만들어서 먹었다고? 얘 들린 거, 들려. 저 한번 화사 들리지? 혜진아 들리지? 화채! 수박 화채! 우리 콘서트 이름. 김용선. 콜라. 저 콘서트 이름이 김용선이야? 우리 첫 번째? 어. 뮤지컬. 와아! 얘 들려요, 얘 들려요. 우리 데뷔 날짜. 4월! 우리 데뷔 날짜. 어. 왜 우리한테 존재할 뻔해? 왜? 2월 19일. 패스! 맞췄는데. 너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귈래? 어?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귈래? 패턴본. 아유, 모르겠어. 끝. 자, 끝났습니다. 두 문제에 맞춰서 총. 진짜. 콘서트 이름이 김용선이야. 김용선이야. 김용선이 안 됐어. 자, 이제 바로 이. 언니가 더 읽을게요. 아! 아, 주디! 나 주디야, 나 주디! 자, 읽을게요. 아, 주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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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, 우리도 두고. 아, 참. 아, 그래. 자. 우리는 에이저. 정말 재미없다. 뭐야! 이거 제일 판결하는 게 아니에요. 우리끼리 구호를 왜 뒤집어. 방금 진짜 이뻤거든, 우리? 뭐가 이뻐. 종료! 와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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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땅. 이런 거 아니죠? 김용선이 멈춰가 누가? 어? 제가 준비했어. 준비됐어. 레디. 액션. 네, 우리 돼지 오리고. 우리, 돼지. 돼지 오려고 했잖아. 내가 어디. 내가. 아니, 내가. 내가. 몇 번째 돼지야. 뻔뻔하게. 됐다. 몇 번? 뻔뻔. 나 이거 신선한 충격이야. 팜빡. 내가. 내가 몇 번째 돼지야? 몇 번째 돼지? 나 몇 번째 돼지야? 몇 번째 돼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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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스 언니랑 별이 언니랑 내 옆에 있으면 내 옆에 있으면 창성 언니네 언니 용이 언니 내가 기억력이 좋잖아 싫어하는 내가 기억을 잘해 싫어하는 색 내가 기억을 잘해 싫어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색깔 혜진이랑 야 너랑 축제 축제 이름 진선미 언니가 내가 쓴 노래 노래 제목 언니가 작곡한 거 언니가 작곡한 거 별만한 거 태양? 언니가 좋아하는 비빔밥 чтобы 너랑 로 Abdore 남미요정 나oop 내가 요정이잖아 나도 너 신선한 충격이야 왜? 이제까지 뭘 느껴보는 단점이야? 잘하지? 용서 언니 진짜 신기하다. 어 이 노래 뭐야? 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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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말 들려? 안 들려. 입모양만 보여. 그래. 언니 내 말 들려? 오늘 똥 쌌어? 노래 불러 가. 노래 불러 가. 노래 불러. 지금 나오는 노래 불러 가. 우리 언제 시작해? 네 할까요? 레디. 레디. 액션. 진솔. 진솔. 혜진이가 잘 추듯 춤. 춤. 손짓이 야무죠? 네? 톡을 안 붙여? 셋. 나 빼고. 고개 돌리잖아. 생명. 찌질꾼. 어어. 여행 가기로 한 곳. 우리가 여행 가기로 한 대. 어. 몰디브. 오케이. 나 이런 데 왜. 우리가 사자. 패스. 와, 어렵다. 어떻게 하는 거야? 뭐야, 저게! 혜진이가 맨날 하는 말... 뺏 충격인데? 인사를 해. 인사할 때. 어어. 할로? 너 또 앞에서 ango. 난 누구야! 아니 난 아이언똨. 어? 얼른 넘겨주세요. 끝 끝 끝 끝 끝 끝. 너무 좁媽야,heureceğiz. 아 끝났어요? 어우 나 목소리 이렇게 컸어? 이건 길 Мос faith. 주영은 근데 휘인은 두 개장이었어. 게임이 아프죠. 와, 게임 왕이다 진짜. 자, 오늘의 MVP! 바로 휘인 팀! 어, 예! 그거 주세요! 나도 저 곰 주면 안 돼? 자, 이제 저희 게임이 네, 이제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게임 모두 끝났는데요. 쉬고 오셨어요? 네! 자, 그러면 우리가 다음 번에는 또 이 영상을 또 우리 모모분들이 좋아해 주신다면 또 더 신박한 영상으로 돌아올 그날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. 그럼 안녕! 오늘 계속 오기만이라고 하는 선물! 기대면 안 되고 아니, 봉투조차 황당하고 열지 마, 이제. 뭐 하나 있어, 하나 있어, 하나. 마라봉 회식권 앤 마사지 이용권. 어, 진짜? 거짓말. 우와! 우와! 좋은 스포츠를 데리고. 마마무 다 데리고? 마마무 팀 다 데리고? 마마무 팀 다 데리고? 일단 마마무. 아, 진짜. 감사합니다. 그래요. 저희에게. 뭔가. 이런 선물을 받는 게 되게 새로워요. 뭔가. 나는 좀. 응급하는데 왜 불안해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5주년을 위해 이렇게 깜짝한 선물을 주셔서. 네. 우리의 카드 필기 인사. 네, 감사합니다. 여기 마마무 팀이랑 그때가 빠질 것 같은데 팀. 팀. 팀까지 나가면. 그래서 데즈닝 카드를 한 번 반쪽으로. 그렇죠. 데즈닝 카드. 아, 그럼 좋습니다. 오케이. 자, 그러면 우리는 맛있게 밥을 먹고 마사지를 받고 다음에 더 멋진 영상으로 돌아오자고요. 그럼. 안녕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땡큐. 지금 주변에 숨겨진 돈을 찾아보세요.